이번 시간에는 아반티스 믹서로 어떻게 아웃풋 그룹 지정을 여러분들이 교회 상황에 맞게끔 편안하게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반티스 메뉴에서 아래 메뉴에 셋업, 두 번째 셋업 메뉴로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세 번째 메뉴에 컨피그레이션 메뉴로 가보세요. 그리고 믹서 컨피그레이션 아래쪽 메뉴로 가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반티스 믹서를 처음에 사셨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모노 그룹, 스테레오 그룹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주고요. FX 8개에 억스도 모노 8개와 그룹 8개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일 스테레오에서 두 개 지정되어 있는 그룹을 빼고 싶다, 빼도 상관이 없다 해서 지정해서 이렇게 제가 0으로 바꿔야 되면요. 믹스 리메이닝이 8개로 늘어나서 여러분들은 모노로도 4개를 더 확장,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에서 6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 모노를 더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만일에 오버 스펙으로 올리셨을 때 믹서의 리메이닝이 지금 X 표시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개가 이미 오버 초과가 됐다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6개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는 그룹 수가 그대로 매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아반티스 믹서를 모니터 믹서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모니터 스피커, 인이어 모니터, 즉 다양하게 억스 아웃, 버스 아웃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룹 지정이라든지 매트리스 지정을 좀 줄여보고요. 총 24개의 억스 아웃, 모니터 아웃을 보낼 수 있게끔 한번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룹 지정을요. 제가 한번 0으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도 모노는 0으로 바꾸고 스테레오 정도만 2개에서 1정도로 내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세이브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총 믹스 그룹 리메이닝이 10개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모노로 8개에서 10개를 억스 아웃으로 활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8개까지 모노 옥스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저희는 24개의 모니터 스피커 아웃을 내보내 주고 싶은 모니터 믹서로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스테레오도 조금 더 줄여서 모노로 바꿔서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레오 아웃은 2개 정도만 설정하고요. 옥스 모니터를 제가 24개까지 이렇게 설정해서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놓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믹서는 억스 아웃으로 24개 아웃을 설정해서 보내실 수가 있고 스테레오 아웃으로도 2개가 아직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스테레오 아웃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메인 아웃도 있게끔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를 해보세요. 그리고 예스를 누르시면은 지금서부터는 아반티스 믹서의 그룹 아웃 세팅은 저희가 설정해놓은 상황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룹 설정을 바꾸셨을 때 다소 세팅이 바뀌어지는데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꾸시면 안 되고요. 세팅하는 단계에서 결정하고 바꾸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